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견과류로 영양 채우기 너츠 브라더 하루 한 줌 견과 블랙라벨은 건강과 맛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간식이에요. 브라질 너트, 아몬드, 피칸, 호두, 캐시넛, 헤이즐넛, 마카다미아 등 7가지 다양한 견과류로 구성되어 있어요. 이 제품은 영양소가 풍부하고 맛도 좋아서 바이어트나 건강식으로 추천해요. 하지만 가격이 조금 비싸고 견과류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주의해야 해요. 그래도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을 찾는 분들에게는 너츠 브라더 하루 한 줌 견과 블랙라벨이 딱이에요. 건강을 생각하는 당신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랍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인테이크 닥터너츠 오리지널 뉴 하루 견과를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혼합 견과로 구성되어 있고 840g의 양으로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.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보관과 섭취가 편리하답니다. 또한 소비기한이 2024년 8월 14일 이후인 제품이에요. 이 제품은 건강을 위해 매일 섭취하기 좋은 영양소가 고루고루 들어있어요. 포장도 고급스럽고 선물용으로도 좋을거에요. 건강을 생각하는 선물로나 자신에게 섭취하기에도 좋은 제품이니까 한번쯤 고려해보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인페리얼 너츠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. 이 제품은 혼합 견과로 구성되어 있고 625g당 25개가 들어있어요. 각각이 개별 포장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드실 수 있답니다. 이 제품은 마카다미아를 최대한으로 사용해 만들어져서 고급스럽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. 또한 다양한 견과류가 함께 들어있어 영양도 풍부하답니다. 건강한 간식으로 손색없는 인페리얼 너츠는 선물로도 좋을 것 같아요.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기고 싶다면 한번쯤 고려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